민주당 전당대회의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구명활동에 나섰습니다. 이성만 의원은 최근 민주당 의원들을 찾아 윤석열 검찰의 기획수서다, 나는 결백하다, 재판에 가면 이긴다며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관석 의원도 전화로 동료 의원들에게 결백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수당으로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에 키를 쥐고 있는 친정 민주당 설득에 나선 겁니다. 두 의원은 오늘 본회의에 출석했는데 수사에 부당성을 호소했습니다. 법정에서 다투야 할 문제를 일단 막무가내식 인심구속으로 해결하려는 검찰의 행태에 대해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6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지도부는 말을 아끼고 있는 가운데 친명계 내에서도 찬성표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현역 의원에 대한 구속은 절제해야 한다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가결을 사실상 당론으로 정하며 여론전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이 정령, 높은 도덕성을 기치로 삼는 정당이라면 부도덕한 범죄의 혐의를 받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즉각 포기하고 두터운 방탄부터 내려놓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번에는 가결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며 다음은 이재명 대표가 되지 않겠냐고 압박했습니다. 트리 뉴스 최수리입니다.